고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코벨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입니다. 투표합시다. 뚱블리 정상관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 2주일 남았는데 벌써 위치십니까? 이번 주에 또 사전투표가 있으니까요. 언제부터죠? 금요일 토요일. 27, 28일? 네 금방입니다. 그러네요. 오늘도 수요일이니까요. 그러네요. 모레부터네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죠? 네 슈퍼법무부입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 그거를 만든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정수석 씨를 윤석열 정부가 없앴는데요. 앞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이 했던 일들을 법무부 밑에다 두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보면 인사수석이 공직후보자를 한 3에서 5배수로 압축을 하면 민정수석이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서 검증작업을 했고요.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에 보고하는 청와대 안에서 이 과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을 하고 이 관리단을 한 20명 정도의 조직으로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지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송부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소장님, 인사검증정보단 한 20명 정도 구성이 된다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대부분이 검사가 주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청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청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주지청 그럴 때는 검사가 한 20여 명 정도 구성됐을 때 여기 가까운 고향지청 같은 거? 고향지청인데 지청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사검증단이 그 정도로 검사수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검사 4, 5명 정도가 주축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경찰 경정급 이상 관리들도 있고 그런 관리자들이 또 합류하는 것인데 그만큼 법무부 산다라는 것 자체가 검사 주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희하에 있다. 희하에 있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희하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법무부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전국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 수집 또 관리 권한까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욱이 이 개정안,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 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법무부의 국방부 소속의 현역 장교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국정원, 국방부, 감사원에 분산되어 있던 인사정보와 정책정보, 치안정보까지 모두 법무부가 수집하게 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정보라는 게 세평이라고 그러지. 세간의 평가 이런 걸 정보 수집하다가 혹시 수사의 대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대통령실은 미국식 인사검증 제도를 본뜬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실의 얘기는 인사검증 기능을 다원화해서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취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미국은 법무부랑 상관없는 연방수사국이 인사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차이는 어디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현재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면 우리의 경우 예비 후보자들에게 사전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A4용지 67쪽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FBI가 검증을 맡는데 미국에서 인사 사전검증지만 133쪽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FBI가 검증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기 때문에 미리 당국에서 인사풀을, 쉐도우 캐비넷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인시상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해도 큰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 1기 내각도 정말 많은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FBI에서는 독립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고 공정하게 한다. 우리는 법무부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려가 되지 않느냐 공정성 면에서. 권한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법무부로 모든 권한이 다 쏠리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있어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것. 또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겠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장소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는 하는데 이런 법무부의 해명처럼 다른 우려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반응은 어때요, 배 수장님? 안 봐도 오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겠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긍정적으로 필요한 조직이 설치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 그대로 무소불이다. 가뜩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인사금전까지, 기능까지 더해지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해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일공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중요한 건 독립적인 성격을 강화하겠다. 또 단장도 비법무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인사의 풀을 좀 더 넓히고 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됐거든요. 서울대 교수였던 김광훈 교수가 맡겨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 기자,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에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호영 후보자 낙마로 인사검증 국면의 부담을 모두 털어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취임식이나 한미정상회담의 컨벤션 효과로 여당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경계하는 것은 실수, 특히 말실수인데요. 선거 막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욕심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인애 후보 캠프에서 신광조 특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바로 해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랬죠. 그나저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때요? 후속 장관 후보자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대로는 인물도 있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식약처장이죠. 식약처장을 현재도 지금 역임을 하고 있나요? 하여튼 김강립,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도 물방에 오르기도 하고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이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워낙 우리 인사 논란과 의혹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충분한 인사 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인사 디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정작 거론해야 될 때 없는데 주변에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할까? 그 사람은 검증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사 원칙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공개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검증 체계가 지금 인사 검증 독립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한 청취자께서 아까 인사 검증단 사무실을 제3회, 법무부 안에 설치 안 하고 제3회 장소에 넣겠다는 법무부 측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러면 제3회 장소는 어딜까요? 섬인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딘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제3회 장소라는 게 쉽게 그냥 법무부 청사는 아니다 이 이야기인 것이겠죠. 그 옆의 청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독립된 기관이니까 외부인 서울이든 아니면 과천이든 세종이든 지정이 되겠죠. 알겠어요. 한 청취자, 배 소장님 갱년기에요. 얼굴이 너무 빨갔네요. 이렇게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피곤하고 또 허리케인 준비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돼서 그렇겠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버킷리스트로 지금 장관 후보자 얘기도 했는데 두 분은 버킷리스트에요. 누가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 대부분 어떤 장관을 해보고 싶어요? 정상경 기장. 굳이 한다면요? 시켜주지는 않을 거지만 희망상. 희망상. 버킷리스트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같아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저는 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이미 결심이 섰습니까? 그럼요. 미안합니다. 배 소장님 두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혼란에 빠진 민주당입니다. 어제 박지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핵심은 586 정치인 용태입니다. 지금 당의 주축인 17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중심축에 있는 인물들이 586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586 출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586 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386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386했다가 486했다가 지금 586. 80년대 학번이었고. 시간이 세월이 흐름이 없어서. 60년대 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태하라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핵심인데 바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당내 혼란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훈 기자.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다. 박지연 위원장의 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그었어요. 박지연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쇄신안이 당과 협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도부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박지연 위원장이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런 질문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회견은 박지연 위원장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다. 이렇게 또 잘라 말했고요. 또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도 자신의 sns에 일리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틀린 자세와 방식으로 하셨다라면서 내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사당적 관점과 표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어디 방송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막 호통치는 소리, 책상 두드리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선을 앞두고 엄청난 당내에 분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고성이 오고 갈 정도다. 실제 국회에서 국회의 회의실 문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가본 적이 있죠. 외부에까지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건 정말 큰 소리가 오고 갔다는 거죠. 그래요? 박지원 위원장은 오늘도 8.6 용태론을 주장을 했는데 이 이야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왜 사과를 자꾸 하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을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대선 때 2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밝힌 분은 김부겸 전 총리님, 김영춘 전 장관님, 최재성 전 의원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586 용태해라. 네. 박지원 위원장의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586 정치인의 용태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586의 사명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은 거의 완수했다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586 정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격차 그리고 차별,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남은 역할은 2030 청년들이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젊은 민주당을 만들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뭔가 586 용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좀 내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우선 더 결집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당내 구성원들은 박지연 비대위원장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맞기도 하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결집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 박지연 위원장의 입장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오히려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지점을 또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86만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70년대생 국회의원이나 80년대생은 더불어민당에서 문제가 없을까? 초선의원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586 용태가 아니라 전체 용태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전체요? 아니, 왜냐하면 차기 선거에 전부 나오지 말아라? 아니, 그거는 공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더불어민당 내부에서 기준을 세울 부분인데 그럼 586은 문제가 많고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그러면 초선의원들이나 70년, 80년대생 의원들은 문제가 없느냐? 전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 개인 의견이시고. 한청 시작해서 저희가 586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배 소장도 586 아닌가요? 586 아니죠? 저는 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바로 밑에, 70년대. 보시는 분들은 60년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60년대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87이네, 587. 네. 아니, 그래서... 50대고 80년대 학번이고 지금 71년생이니까. 외견상으로는 586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견상으로는요? 그러면 우리도 587 용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리케인에서? 인생 뭐 있습니까? 계속 하셔야죠. 오, 야. 아니, 저는 배 소장 보고 한 얘기예요. 제가요? 용태하겠습니다. 용태? 복귀하시죠.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봤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재명 상임고문은 캠프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한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그 밖의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라며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작 사과할 사람들은 뒤에 숨었다 이런 내용 논평을 발표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말한 사과할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돼요? 금방 짐작 가능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지난 선거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동안 당 운영에서도 책임이 있는 인무자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선대위원장이야말로 사과해야 된다. 그다음에 586 사과해야 된다. 심지어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동비대위원장이니까 오히려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냐. 윤 위원장이 사과하라.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어제 긴급 대국민 호소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맞불 대국민 호소에 나섰는데 이준석 대표 목소리가 많이 쉬었어요. 유세를 많이 다녔나 보다. 그렇죠. 유세 가면 다들 목쉽니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 372중님께서 586에도 용퇴할 분이 있고 이끌 분이 있는 것인데 젊은 꼰대도 있듯이 생각을 해봅시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생각들이 많으신 거예요. 세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네. D-7. 불붙는 지방선거입니다. 자, 내일부터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네. 엿새 전이니까요. 내일부터, 26일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가 됩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되는 거고요. 조사는 실시 가능하고요. 언론의 보도 자체는 안 된다. 정상위자가 잘 설명을 했던 한 대로 선거가 있는 직전 주에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조사. 우리 선거는 모두 전국 동시선거는 수요일 실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목요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실시는 가능하되 발표는 못한다라고 봐요. 그 얘기를 정상위자가 다 준비를 했는데 여론조사 얘기하니까 전문가로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들어오셨네요. 자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판세를 볼까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 좀 힘이 실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선거입니다. 더불어민당으로서는. 이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리사입니다. 구리사. 그러니까 구리사. 어쨌든 비슷한 거 했는데. 절 이름 아니고요. 구. 구도입니다. 역시 선거는 구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구도가 뭐예요? 워낙 인기 초반이니까 어떤 구도를 보느냐. 국정 안정에 힘을 실어주느냐. 여당 쪽으로. 아니면 야당 쪽에 정권 견제에 힘을 실어주느냐. 그러니까 워낙 인기 초초초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정 안정 쪽에 힘이 실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럴 만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치임식도 있고. 또 바이든 방안도 있었고. 열린어 마케도 있었고. 하여튼. 그다음에 이는 뭐냐 하면 이슈인데. 이슈는 대체적으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거든요. 정당 지지율로도 국민의 힘 쪽에 힘이 실려있고. 마지막은 사람인데. 여당이야 대통령 프리미엄으로 대통령 마케팅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좀 뿜뿜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거든요. 지역구도 지금 판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담들이 있는 선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구도 그러면 저는 물론 지금 배수장과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구도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 풍경화 구도를 잡는다. 이런 생각이 딱 나요. 그림은 좀 잘 그리셨어요? 잘 그렸죠. 잘 그렸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화폭에 풍경화를 담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제가 나무를 잘 그렸어요. 그런데 어제는 구리 후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구리 사. 후보하고 사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매일 똑같으면 창시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내일은 구리 2인이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물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경기도지사나 계양을 해서 후보들 간에 공방도 거칠어지고 있어요.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 측에 강하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일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전무 재직대인 2012년 시가 친척을 KT 신입사원 공채에 추천한 것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재명 전 후보 측은 계양을 보궐선거 경쟁자인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보령에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목동에 살다가 최근 계양구로 주소를 옮긴 것을 두고도 20년 넘는 계양토박이라고 하더니 가짜 계양사람이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제 d-7일인데 선거 미칠 변수 뭐가 있을까요? 관련 보도를 보면 투표율 그다음에 추경 북한 도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저는 투다. 투 투표율이다. 투표율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도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되는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4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려있거든요. 결국은 뭐냐. 지금 쫓아가야 되는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40대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지난 대선에도 40대가 2017년 대선보다도 좀 출구조사 기준으로 해서 투표율이 낮았다거든요. 그런데 과연 40대가 40대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느냐. 그리고 50대는 진부와 보수가 나누어지는가. 결국은 40대 50대 초반까지 40대입니다. 여기 뭐 3명이 40대 50대 60대인가. 그러네요. 우리 허리케인에 달려있는 거죠. 투표해야죠. 당연히. 그럼요. 투표는 해야죠. 사전투표가 적게는 4장의 투표용지에 많게는 8장인데. 4장이나 받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힘들어하세요. 가서 내가 힘들게 8장은 어떻게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니까 꼭 나가셔서 투표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줄평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밑으로 인사검증 조직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법무부가 될 거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시사요정 뚱커배부터 해주세요. 3, 2, 1 슈퍼, 슈퍼법무부, 민생은 슈퍼마켓입니다. 지금 뭐냐? 처음 듣는 거다 이거. 그저 웃음만 나온다는데. 피디들이 지금 이런 또 새 음향을 개발했네. 웃게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거 배수장한테 처음 쓴 거예요. 김경래 피디 혹시 웃음소리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어서 정상경 기자 해주세요. 3, 2, 1 검사들의 전성시대 아이고 무서워라 호국이가 AI 인공지능 호국이가 약간 비꼬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참신하네요 소리가 괜찮았어요 음향이 네 전피디 너무하네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쇼미더 뉴스 쇼미더 뉴스